현재 시간 5월 19일 밤 10시 22분 입니다. 제가 지난번 구독 200명 돌파기념 이벤트 영상을 올리고 이벤트 신청하실 분들은 덧글에 이메일 남겨달라 말씀드렸는데 들어가서 볼게요. 댓글을 총 5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아룡 김과장님만 이메일을 적지 않으셔가지고 총 4명 4분 중에 2명을 추첨해서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확률은 4명 중에 2명이니까 50% 되겠죠. 네이버에 사다리 게임 검색을 하니까 이렇게 떠가지고 당첨깡 당첨깡 이렇게 적었구요.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신청하신 순서대로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. 이름은 다 적었구요. 자 이제 사다리를 돌려 볼게요. 자 이름이나 이게 어떻게 되는거지? 이름은 한번 클릭해 볼게요. 자 이렇게 되는거에요. 아깝게 꽝이시네요 어? 혁끼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라도라님 어? 당첨되셨어요 아 임민재님은 아깝게 꽝이시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혁끼님하고 도라도라님 두 분께 제가 가죽 케이스를 제작을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제작을 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